여기 김혜윤의 서울 팬미팅 해피니스, 하이피니스, 가 많은 팬들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팬들의 열렬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팬미팅은 서울 도봉구 성신여자대학교 온정그린 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프롬 멤버십 가입자들을 위한 선예매로 시작하여 두 번째 공연이 진행되기 전에 모든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혜윤의 취향을 반영한 특별한 컨셉으로 준비된 이번 팬미팅은 그녀가 직접 선택한 특별 디퓨저로 가득한 공연장을 연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에게는 이와 같은 향을 담은 멀티 퍼퓸을 선물로 증정하며 그동안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토크 코너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김혜윤은 최근 출연한 드라마 선제옵고 티어의 인상 깊은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소녀시대의 지와 뉴진스의 하우시트를 함께 춤추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팬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다양한 서포트를 준비하여 김혜윤에게 특별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이끄는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은 영상통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원더홀의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함께 공유되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원더홀 관계자는 서울 팬미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김혜윤과 팬들을 위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혜윤은 이번 팬미팅을 출발으로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의 다음 팬미팅을 준비 중에 있으며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